잘 찔데요? 잘 찔데요? 이마를 귀만 자르니봐 머리는 다시 자라도 귀는 자라지 않습니다 귀를 눌러달라고?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손님 보고 돌아가라고 한다고? 뭐? 이걸 연결을 해놓을 수가 없잖아 고마워하는게 아니에요 가위야? 잠 온다 말도 안 돼 잠 들고 싶어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목에 땀이 나지? 땀이가 너무 무섭다 너무 속불렁이에요 하다가 나 진짜 안 웃고 오빠 이랬는데 이거 난 안쟁이 한거야? 제가 일단은 소활렛을 해주세요 왜 그런 말을 하대? 약간 쌈디 스타일인가? 어 맞아 맞아 이거 어떻게 하는 말이야? 그렇지 응 진짜? 이거 약간 롯데 시나야 하하하하하 여기를 잘라버리면 거기 사볼 것 같은데? 그래서 남겨놓은게 남은거야? 잘라볼까? 그럼 남겨봐? 이렇게 해서 한국 해설을 더 볼까? 하하하하하하 싸움을 밀어 그냥 결국 밀어? 응 결국? 응 헐 헐 다 남겨봐 하하하하하하 여기 다 밀은거야? 하하하하 귀엽다 이쁘다 하하하하 완벽해 완벽해? 응 뒷모습 한번 볼래? 준비를 있어? 너한테 준비를? 아 이게 뭐야? 나 너무 놀랐는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한면도 다 해줄게 한면도 사먹을거야 밀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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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장난은 동안? 나 장난친게 없어 머리 정도 없으면 돼 아니야 왜? 아니야 어? 아니야 앉아 영 Hij 우스 우스 인스타elect도 너무 못해요 감사합니다.